진짜 멋있는데? 일러스트 같아 그림만 머리 잘 자른게 해줘야 되겠다 안에 드릴 때 와, 저 온실이 되게 웃음이 있나봐 진짜 하이드 뜨다 얘 봐라, 옷 등이 어? 이거 왜 이뻐? 니 팔찌 야 버린 줄 알았어 니 팔찌 이리도 들어가는데 우와 침올레발리 토분도 파나보네 이거 받침이랑 같이 세트인가? 빈티지 토분 할인 코너 아, 이거 진짜 레알 빈티지인데? 전장에서 끌어올린 철 전장에서 끌어올려야 되나 보여 야, 번호도 써있는게 세계적쟁이 돼 26,000원이라고 26,000원이라고 아, 통용 이렇게 많이 팔 줄 알았어 여기 밑에 더 있어 이런 건 정말 진짜 많아 그러게 모양도 진짜 까요 세트도 똑같아요 세트? 세트? 이 색깔도 진짜 예쁘다 이 색깔도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너무 이쁜데? 어? 고르비플리야 이거 봐 우리 그때 18,000원 주고 샀는데 22,000원이야 신기하다 꼭 사탕 달아 놓은 것 같아 이거 약간 약간 회색같은 약간 회색같은 약간 회색같은 약간 회색같은 약간 회색같은 약간 회색같은 이거 좀 향기나는 것 같아 아 아 쇠 냄새 쇠 냄새 이거 나비야? 아 아 아 아 너무 멋있는 곳이다 너무 멋있는 곳이다 칼라디움 와 안에 더 있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수박 모양 페페도 있네 그거 사고싶다 이거는 너무 모양이 좀 무섭지 않아 색깔이 이게 무서워 난 그럼 네 짓은 자 그래? 화상 입은 것처럼 이거 색깔 왜 이렇게 신기해? 그러게? 색깔 진짜 오묘하다 아 아 못 잡는다 카메라가 색깔을 이걸로 찍으면 이게 되게 아니 뭐지? 라카치라는 것처럼 어 딱쟁이 그렇지 딱 되게 신기하다 아 난 이거 이름이 재배용인 줄 알았어 아 도대체 뭔가 했네 재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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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늬몬스테라 이건 아직 애기다 애기 갈라졌던 애기 얘네는 나중에 많이 커야 갈라졌네 지금은 당장은 한동안 나와도 잎이 안 갈라질 것 같아 꽃 모양 너무 귀여워 이렇게 완전 초록색이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이거랑 같이 진짜 빠른다 이거 나 산건데 그때 큰거 그 때 큰 거 이거 나 산건데 갈라데아가 진짜 이쁘다 이거 색깔 되게 이쁘다 응 갈라데아가 진짜 이쁘다 14,500원 정도 샀는데 여기 붙여놨네 근데 내가 산 것도 조그맣걸 이런거 하나 사갈까 무당개구리 같지 않아? 이거 너무 귀여워 이렇게 빨대처럼 올라가 우리집은 의문에 의문에 그것도 중요해 되게 입체적이다 근데 만지면은 더 고를 것 같아 이거 잡사랑 가능? 입 모양이 원래 이렇게 비대칭인거 입 모양이 되게 특이하다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티미한 색깔들이 마음에 안들었거든 초록한 애들만 좋았는데 초록한 애들 많이 키우면 저런 애들 필요해 개성있는 애들이 필요해 다행히 우리 갔었을때가 언제였지 뭘 필요한가 다행히 그렇게 생각해 너도 이제 큰아대왕에 빠져나 야 어떤 물이야 난 이 재배용으로 갖고 싶어 쟤 너무 이쁘잖아 재배용 사러 와야지 이건 이름이 뭘까? 이건 뭐야? 단풍물 하나 진행됐어 다행히 전시로 이 자보다 희귀한 것 같아 너무 이쁘다 이거 좀 비싸네 퇴사 선물로 나에게 하나 줄까? 퇴사 선물로 나에게 하나 줄까? 퇴사 선물로 나에게 하나 줄까? 자 그렇게 읽으면 되나 그렇겠지? 네 오 너무 크다 동물처럼 어떻게 이렇게 그림같이 생겼을까? 그니까 이게 이쁘다 어머 개구이 어? 얘네는 습기를 좋아하는 애들인가 봐 어? 얘네는 습기를 좋아하는 애들인가 봐 그러게 나도 집에 가습기를 근데 옆에 터널까? 진짜 일러스트 같아 일러스트 같아 맞아 그림만 귀엽다 응 이렇게 머리 잘자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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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난 요만한 음식이라도 갖고 싶다 아니 근데 좀 커도 되고 니 좀 욕심 더 내도 될 것 같은데 겨울에 잘 못 자라는 애들만 그리스도 너도 못 자랐는데 이번엔 귀요 누구도 마세요 문 가려주기 문 가려주기 문 가려주기 문 가려주기 문 가려주기 이거도 파는구나 이건 만들어서 많이 쓰잖아 그거도 많이 쓰잖아 그리스도 많이 쓰지 않아 그리스도 많이 쓰지 않던 도구 콩이야 콩 따먹어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예뻐요 이렇게 펴지는 중인 가운데 얘가 제일 싱싱해 보이는데 야들야들하게 이것도 예쁘다 입이 진짜 흥나게 생겼어 아까 재배용이랑 이거랑 뭔가 비슷한 느낌인데 쭉쭉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쁘다 고마워 예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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